안녕하세요. 일산 파주 지역의 윤륜미 집사입니다. 저는 저번주 감남산 누림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저의 하루를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로 초등 2명, 또 유아 1명의 3자녀로 인해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3시 3기를 하느라 목사님 말씀처럼 명절이 매일인 것 같은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사도 그렇지만 집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부모가 챙겨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하루의 대부분을 아이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고 또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제 입에서는 아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잔소리 그리고 또 아이들을 향한 감시 이런 것들로 인해 짜증 섞인 말투 그리고 커지는 목소리 때문에 아이들도 저도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연초부터 전두산인과 지역 어른들과 단톡방에 3원을 올리기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져서 저의 영적 시스템이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육국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매주 아이들에게 영상 다락방을 찍는 이 사역에 함께 했던 것이 아이들보다도 먼저 제가 살아나는데 많은 부분을 도움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게는 영적 시스템이 되어주었지만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정신없고 바쁘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서도 틈틈이 저는 핸드폰으로 짤 드라마들을 보고 있고 또 뉴스, 쇼핑타임은 절대 놓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했고 또 3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 마저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제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집중이 안 되는 3원을 마저도 빨리 해치워야 되는 그런 숙제처럼 그거를 하는 그런 행위가 종교화되어버린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주함 가운데 본질을 놓치고 또 숙제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집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고 또 그런 집중을 통해서는 나를 살릴 수도 없고 내 각인이 바뀔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중은 그 모든 것에서 멈추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3중직과 7가지 축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단과 기도수첩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나 사역 이전에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먼저 제가 살아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사문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행위에 그치도록 본질을 놓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는 올인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올해 2020년 1인 1교회화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 친구 엄마와 또 그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올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각종 신비와 또 율법에 눌려있고 또 올바른 복음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며 영적인 문제가 오고 또 우울증으로 흔들어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제 다락방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기도하기는 이 엄마가 오직 복음에 집중되어져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과 남편까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시간표는 감남산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바로 지금이 은혜받을 때이고 복음에 집중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표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이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감남산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힘들고 지쳐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10주 훈련 시간을 통해서 근본을 회복하는 집중의 서미타임이 시작되게 하시고 인만웰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복음의 개인화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이 훈련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순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 성취되어지며 듣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각인, 기도가 뿌리, 전도가 체질화되어지는 개인화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두 마음을 품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방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경길대교구 지역 식구들 오늘도 행복한 목요일날 온라인 우리 10주 집중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3주차 이번 우리 목요일날 온라인 집중훈련은 네 가지 시간표 우리 시작의 시간표 그리고 응답의 시간표 치유의 시간표 갱신의 시간표 이 네 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이제 시작의 시간표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마가다락방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이 능력을 다 놓치고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능력을 다 놓치고 빼앗긴 결과가 뭐냐면 요즘 현대인을 가르쳐서 우리가 삼무라고 합니다 삼무라는 것은 세 가지 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능 무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와 사회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요구합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퇴출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잘리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버티지를 못합니다 능력 위주의 사회 능력 근데 실제 우리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 여러 가지 전문성에 대해서 사실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 무능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모든 게 만사가 다 기차 타는 거죠 요즘 가을 찾아왔는데 특히 이게 심한 계절입니다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 대부분 집에 많이 이렇게 머물고 활동이 다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요 더더욱 사람들이 무기력증 모든 게 다 귀찮고 하기 싫고 나가기도 싫고 뭐 이런 무기력 속에 잡혀있고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가 찾아옵니까? 무응답이란 말 무응답이란 말은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망하고 이거 해도 실패하고 손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응답이 없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데 결과는 뭐냐? 다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응답 그게 어떻게 되죠? 힘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을 보고 삼무라고 합니다 무능한 현대인 무기력한 현대인 무응답 속에 있는 현대인 겉으로 보면 능력과 실력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 때문이죠?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우린 영적 문제 그러면 자꾸만 드러나는 귀신 들리고 귀신 보고 환청 환각 시달리고 물론 그것도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요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꼭 암하고 같습니다 암이 왜 무섭냐면요 이 암은 세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변형된 암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를 파괴시켜서 암세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는 뭐하냐면 우리 몸의 모든 면역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약을 먹어도 약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몸에 왜? 우리 면역체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요 나름대로 많이 먹는데도 계속 막 살이 빠지는 거예요 5kg, 10kg, 15kg씩 삐죽삐죽 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마치 암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마어마한 능력의 존재로 창조의 능력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실제 우리는요 지금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무응답 속에서 뭐 때문에요? 이 사단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무능한 존재로 무기력한 존재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주저앉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잡혀버리면 본인이 왜 안 되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방하에 주저앉아가지고 그걸 모른다니까 왜 그런지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이러한 영적 문제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예틀에 완전히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틀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걸 올무라고 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이 예틀에서 주로 어떤 예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린 주로 과거의 예틀 과거의 예틀이 뭡니까? 주로 과거의 상처입니다 과거의 상처 제가 보니까 주로 거의 대부분 여기 다 여기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상처많은 민족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어마어마한 상처 속에 잡혀있잖아요 개인과 가정이 전부 다 과거의 상처 여기 딱 잡혀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갈등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개인마다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요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심지어 직분을 받아가지고 헌신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깊은 내면 속에 들어가보면요 숨은 갈등이 있어요 숨은 갈등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갈등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돌아서서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가정가정마다 들어가보면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갈등 속에 잡혀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전부 다 사단의 예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잡혀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미래 이제 2020년도가 지금 후반기를 향해서 지금 10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곧 2021년 눈앞에 지금 가시권 속에 우리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도 당장 2021년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언제 어떻게 돌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놓고 어떻게 하죠? 염려 불안 그래서 자꾸만 어디 갑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답을 주는 곳으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왜요? 그래도 뭔가 제시해 주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 속에 딱 잡혀 있습니다 이런 예틀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근본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 근본의 답이 뭡니까? 갈보리산 갈보리산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문제?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만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5년 전에도 문제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문제? 있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니까요 그게 바로 갈보리산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예틀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잡지 않으면 2020년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내 상태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올무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직 이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다 해결하셨는데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실제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감남산입니다 감남산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 현재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또 미래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과 상관없이 지금 내게 주신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갈등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 누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에게 오늘 이제 말씀이죠 마가다락방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과 오직 능력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세 가지 언약과 약속과 비밀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시간을 보고 우리는 서밋 타임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지금 지역에서 이번에 훈련 받으면서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서밋 타임이 참 어렵다 서밋 타임이 너무 막연하다 여러분 서밋 타임이라고 했을 때 정해진 답은 없어요 중요한 근본의 원리는 뭐냐 갈보리산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 감남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 또 오늘 이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 언약을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에게 내 가정에 내 현장에 내 지역에 적용하고 누리는 시간이 뭐라고요? 서밋 타임이라는 겁니다 이 서밋 타임 속에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어디에 집중합니까? 이 세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사단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시간대마다 사단이 뭘 꺼집어냅니까? 과거를 꺼집어내요 과거를 꺼집어내서 과거의 상처를 돌쳐가지고요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와 누림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갈등 물론 있죠 사실 갈등 없는 사람 이 세상 자체가 갈등의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세상에 왜 갈등이 없겠어요? 있죠 근데 사실은 이 갈등을 쳐다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서론이에요 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 때문에 갈등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사단이 자꾸만 여기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서미타임은요 이 모든 예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뭐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축복과 이 비밀에 내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중할 때에 놓쳐버린, 잃어버린 중요한 미션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 이런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과 그런 인간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제 과거가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이런 미션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 과거에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걸 보고 미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 세 가지에 딱 집중하는 순간 아 이게 갈등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시려고 중요한 시간표구나 뭐죠? 미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아니에요 미션이 확실하고 분명하면요 미래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누리는 시간이 뭐죠? 서미타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강의 끝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중요한 서미타임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우리 이제 마가 다락방의 능력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마가 다락방의 능력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 누가 모였냐는 겁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였길래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했냐는 거죠 또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모였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내용과 그런 비밀을 다 빼풀고 모였다 이 세상에도 수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수많은 중요한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되어 보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지하는 모임은요 따로 있습니다 누가 모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모였냐가 중요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한마디로 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답을 가졌느냐 보금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금으로 완전히 답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한보금 19장 30점 다 이루었다 여기에 완전히 해답과 결론이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 그 당시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잡혀갈지 모릅니다 마치 중국처럼 공안들이 들이닥치면요 잡혀가고 끌려가고 심지어 심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였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모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산에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재앙, 저주, 실패,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 지금 현재 갈등과 모든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붙잡고 여기에 완전히 해답과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마가다라빵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마가다라빵에 모인 사람들은 보금으로 완전히 해답, 결론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오직, 오직의 사람들이야 오직으로 답이 났습니다 오직으로 여러분 오직으로 답나지 않으면요 오직으로 답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문제, 사건, 일들 터트리십니다 왜 그렇죠? 오직으로 답내라고 지금 왜 그 문제 주셨습니까? 지금 왜 그 어려움 주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으로 답내라는 거예요 오직 앞에 서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나의 보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보금 보금 다 알죠? 보금 모릅니까? 그 보금 말고 남들이 말하는 보금 말고요 나의 보금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현재의 삶 나의 모든 미래의 삶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끝내신 바로 나의 보금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마가다라빵에 모인 사람들은 나의 보금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나의 보금을 이제는 실제 삶 속에서 누리는 걸 말합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더라도 누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4등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특별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주로 뭐 때문에 누리지 못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약속하셨고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실제 무능합니까? 왜 우리는 실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왜 지금 우리 삶은 다 무응답 속에 갇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실제 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누리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누리지 못합니까? 주로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환경 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이 힘들어서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초대교회는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형편보다 백배, 천배, 만배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안 좋은 형편 속에서 어쩌면 최악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최고의 것을 누렸다니까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게 다 뭐냐면요 핑계입니다 핑계 누구 누구 때문에 뭐뭐 때문에 때문에 그거 속은 겁니다 우리는요 핑계 필요 없습니다 이유 필요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굴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어디서나 뭐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고 우리는 나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다라빵에 모인 사람들은요 이게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다라빵에 모인 사람들은 완전히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라빵에 모인 사람들은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난 죽어도 괜찮다 난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 왜? 그 정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붙잡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디에요? 마가다라빵에 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내 이익 손해 때문에 갈등하고 내 상처 때문에 자지우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마가다라빵에 올 수도 없고 아마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가다라빵에 모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이 복음에 생명 걸었다 내가 이 오직의 모든 것을 걸었다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붙잡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집중훈련 지금 이제 3주차입니다 이 집중훈련을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해답과 결론 내가 정말 복음으로 결론 났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 가정과 내 후대와 내 현장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이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이 났는가 나는 정말 지금 문제 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복음의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는가 이런 해답과 결론이 이번 집중훈련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가정에 있는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 반복되는 문제들 제가 이렇게 개인 가정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매일 매년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로 개인마다 가정마다 고전할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문제에 걸려 있어요 딱 그 문제에만 걸려버리면 뭐 복음이고 원약이고 뭐고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게 재작년, 작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 3년 전에 그렇게 사단에게 당해놓고도 똑같은 문제에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문제 매일매일 사단이 사단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로 같은 문제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온라인 우리 집중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고질적인 문제 그 문제에만 딱 걸려버리면 내가 힘을 못 쓰고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앉아버리는 그 반복되는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 고질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예트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런 훈련으로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온라인 집중훈련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마가다라빵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체험이라 그러니까 이상한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약속하신 가장 정상적이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 마가다라빵에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떤 능력을 체험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오순절날 마가다라빵에 모였을 때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람과 불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실질적인 임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께서 3절에 보니까요 그 마가다라빵에 모인 각 사람 한 명 각각 개인 개인 위에 임하였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대부분 초대교회에 모인 이 구성 멤버들은요 전부 다 뭡니까?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 주로 여자들, 그 중엔 상당수가 거지들 약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초대교회 구성 멤버들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건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뭔가를 스펙을 쌓고 뭔가를 해서 물론 그것도 능력이겠지만 그 능력은 얼마 못 갑니다 진짜 능력은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곤 24장 49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준이 뭡니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왜 자꾸만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왜 자꾸 세상에 나가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입지 않고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사단에게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시간표예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 바람 같은 불 같은 이런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한계 모든 연약함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계 있죠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자기 한계 이상하게 그 문제에만 걸려버리면 넘어서지를 못해요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만 딱 걸려버리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걸 보고 뭐죠? 한계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이에요 덫, 올무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한계 못 벗어납니다 근데 참된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 같은 바람 같은 진짜 참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되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무능 내 속에 있는 모든 무기력 내 속에 있는 모든 무응단 연약함을 다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참된 능력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번엔 10주 동안 온라인 집중 훈련하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이런 참된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임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오순절 사건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사건이에요 그 시간표가 드디어 임했다는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겉으로 봤을 땐 무능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초대교회에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에 속지 말라니까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연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언약 붙잡고 하고 있는데 뭔가 자꾸 일이 안 풀리고 응답이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과정이에요 거기에 절대 속아서 힘 빠지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림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 며칠이 못 뛰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까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린 너무 조급해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 한국 문화 물론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서비스가 가장 빠르고 배달 음식이 가장 빨리 오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근데 약점은 뭡니까? 기다리지를 못해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조금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뭔가 일이 틀어져 버리면요 난리 납니다 막 난리 나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 며칠이 못 뛰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몇 날 며칠을 또 못 기다린다니까요 기다림이라 그러니까요 무조건 억지로 이를 깨물고 참고 그래 복음이니까 되겠지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어지겠지 기다림은요 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뭘 얘기하는 거죠? 기다림은 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임할 때까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갈부리산의 능력 감남산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오늘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다리는 게 절대 초조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뭐라고요? 누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뭐죠?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쫓깁니다 늘 쫓겨요 현실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아닙니다 진짜 누리는 사람은요 여유 있습니다 환경은 안 좋은데 상황이 지금 안 좋은데 지금 문제 위기가 코앞까지 닥쳐왔는데도요 여유가 있어요 왜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거든요 기다림 특히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요 여기서 엄마 아빠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요 정상적인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분명히 올 거란 걸 믿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딱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오순절의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임하게 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고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당장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고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뭐라 돼 있습니까? 때가 되면 나 여하가 속히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서 이제 드디어 뭐가 옵니까?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어떤 응답의 문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뭐죠?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다 옵니다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표였던 거예요 근데 15개 나라가 모였습니다 지금은요 15개 나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인터넷으로 뭐 그 당시는요 인터넷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15개 나라 사람들 다 연락해서 다 불러 모으려면요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의논도 안 했는데 연락도 안 했는데 초청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딱 15개 나라 사람들을 딱 불러 모으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전도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막 인본주의 있어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막 문이 열립니까? 그러다 안 되면요 낙심하고 힘 빠지고 전도는 분명히 되어진다고 했는데 전도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절대적인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우린 뭐 하면 됩니까?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와 같이 마가다라빵에 언약 붙잡고 함께 모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전도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15개 나라 지금은 그 당시 지금은 15개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는 15개 나라라 그러면요 전 세계가 다 모인 겁니다 이 15개 나라 문이 열렸을 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15개 나라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서 뭐합니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도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말씀 성취라고 합니다 구약에 약속한 예언된 그 말씀이 시간표에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을 딱 열어주시면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가서 뭐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아닙니다 우리는 뭐하면 되죠? 정확한 말씀만 선포하면 됩니다 정확한 말씀만 전달하면 돼요 정확한 말씀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 그 말씀 성취의 결과 어떤 문이 열립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날의 세례를 받음에 삼천신도가 일어났다 지금 성경에는 신도라고 되어 있지만 옛 성경에는요 삼천제자 저는 삼천제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당시 세례는 뭡니까? 강에 가서 온몸을 물에 담그는 침대입니다 침수예요 그럼 그 당시 예수 믿고 개종하면요 거의 쫓겨나고 잘리고 죽는데 세례를 받았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겠습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답과 결론 나지 않으면요 세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삼천제자 삼천제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모든 현장에 삼천군데 동시다발적으로 현장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삼천제자란 말은 삼천군데 말씀운동을 할 수 있는 삼천군데 다락방 할 수 있는 삼천군데 미션홈 할 수 있는 삼천군데 지교회 할 수 있는 현장의 문이 동시에 열렸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장에는요 삼천군데 말씀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자가 딱 깔려졌습니다 진짜 제자는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성취 속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좀 잘해주고 내가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좀 코드 맞춰주고 좀 궁짝궁짝 같이 놀아주고 그건 제자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요 말씀성취 말씀의 역사 그 속에서 일어난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삼천군데 이런 제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집에서 출교당해요 그 직장에서 쫓겨나고 하니까 주로 뭡니까? 빈틀틀이가 많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구제 사역이었어요 왜? 없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게 구제가 너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에 삼천명이 일어나고 막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유경제를 얘기합니다 공유경제 요즘 우리 4차 산업실 때 공유경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동 킥보드 다 공유하는 겁니다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또 44절 45절에 보니까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서로 다 나눠주고 같이 함께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초대교회 모든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경제의 응답 여러분 경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두의 문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 전두의 문이 열렸을 때 정확하게 순수하게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이 말씀을 선포해서 제자들이 일어나면요 경제는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3천 군데 현장에 말씀운동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그 3천 군데에서 예배드리고 모임하면서 헌금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 그걸로 마가다라빵 교회 모든 경제 예산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두운동, 말씀운동 하면 경제는요 아무 걱정 하나님이 복음경제, 빛의 경제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참미하고 찬양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드디어 현장에 어마어마한 지각변동,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날마다가 무슨 말이죠? 매일 초대교회는 매일 삼천군대 현장에서 곳곳에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생명의 역사, 영접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셨다 누가요? 주께서 우리가 억지로 만나서 억지로 접촉해가지고 억지로 복음 말하고 억지로 영접시킨 게 그거는요 여러분 며칠 못 갑니다 오늘 초대교회는요? 주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초대교회에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린 한 명 영접시키기도 참 쉽지 않은데 초대교회는 매일 날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접의 역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삼천군대 현장에 제자와 시스템이 딱 깔려 있으니까요 거기서 매일 영접한 역사 그것도 그냥 영접이 아닙니다 일회성 영접이 아니에요 이 삼천군대 현장에서 정확하게 복음 듣고 양육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EBS가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라빵교회는 세가족 교육반이 없었습니다 왜? 삼천군대 현장에서 다 복음으로 양육받고 다 개인양육, 개인다라빵 다 받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세가족국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이런 응답의 문을 뭐라? 이걸 보고 절대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난하고 힘없고 약자들만 모였고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그게 초대교회가 가진 환경과 조건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된 능력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시간표가 오니까 그 시간표 속에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유대인들이 막을 수 없는 유대교회 교권이 막을 수 없는 로마의 정치와 문화가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의 문이 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라도 괜찮습니다 딱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한 시간표 순서입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이런 응답의 축복을 꼭 맛보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런 절대 응답 이런 능력을 우리가 한 번만 어쩌다가 한 번 우연히가 아니라 이제는 이 능력을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마가다라빵을 통해 주신 그 언약과 그 능력이란 것 그 능력을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는 크리스도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어마어마한 메시지 전략 지금 우리처럼 복음 편지부터 시작해서 열두 권 현장 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메시지 전략 아니요 초대교회는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사도가 읽어주는 성경이 전부 다였어요 그것도 구약 모세 오경밖에 안 되는 그거 듣고 그러니까 많은 메시지가 아니었다니까요 딱 하나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가 크리스도 예수가 크리스도가 되신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크리스라는 걸 알면서도 붙잡고 있으면서도 계속 갈등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꾸 현실 때문에 휘둘립니다 내 문제 내 상태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그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진짜 충만해버리면 문제? 상관없어요 문제? 문제를 안 보입니다 예수가 크리스라는 이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주셨잖아요 여러분 서미타임 하는 시간 속에요 이 신분 권세를요 집중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6장 16절 주는 크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크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에요 이 문제는 빼고 저 문제는 빼고 아닙니다 그 문제까지도 전부 다 크리스도는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상태를 정확히 압니다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돼 넌 누구냐 사단이 안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이 뭐로 충만한지를요 정확히 알고 깨뜨려 보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절대 다른 것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실력 어마어마한 경력 어마어마한 학벌 어마어마한 재벌 그 사단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이 어디에 벌벌 떠느냐 주는 크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앞에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부셔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은요 그 빈틈 그 빈곳을 노리고 파고든다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스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힘이 있단 말이죠 좌우의 날선 영어선경에 보면 양날 양쪽의 날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날로 뭐하는 겁니까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미타임 시간이 뭐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도 여러분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번 주간에 이 강단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강단의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묵상할 때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미타임 시간에 필요하다면 말씀을 정리 기록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어디에 은혜 받았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이 부딪혀 왔는지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암송도 암송 암송 여러분 말씀 중요한 뭐 49절이든 109절이든 이걸 딱 암송 여러분 것을 딱 각인시켜버리면요 여러분 기도 속에 말씀이 줄줄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과 또 오늘의 기도 수첩 말씀 중심으로 딱 말씀 충만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를요 사단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 나오죠 사도행전 7장은 스테반의 순교 현장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순교 현장에서 스테반이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그 말씀 그 구약에 흐르는 중요한 언약의 흐름과 핵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보라함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 야곱에서 너희 유대인들이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고 심지어 메시아까지 너희가 죽이지 아니었냐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실장 5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테반이 뭘 봤다고요 지금 이 현장은요 유대인들이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눈이 막 시뻘겋게 해가지고 저 스테반을 죽이겠다고 이를 악물고 도끼를 품고 지금 돌을 집어던지는 현장입니다 그것도 수백명이 완전히 살벌한 현장이라니까요 그 돌이 날아오는 그 죽음의 무덤에서 스테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했다 주목으로 마저 집중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 돌 날아오는 그 순교 현장에서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뭐로 충만했습니까 스테반이 뭐로 성령 충만한 겁니까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요 감정이 쉽게 무너져버립니다 여러분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남이 던진 그 작은 사소한 그 말 한마디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없인 여기는 그 말 한마디에 완전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은 거 언약 붙잡은 거 한순간에 사람 말 앞에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거 뭐죠 말씀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면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존심 환경 상황 속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 없이 현장에 나가니까 현장에서 그대로 깨지잖아요 말씀 없이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에서 사단한테 백전백패 당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 이 코로나 시대 우리 남자들이 지금 사각지대입니다 빈 곳이에요 예배도 지금 온라인 지속하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훈련도 없죠 남자들 남자가 완전 사각지대인 거예요 그 말씀 없이 직장에 거래처에 산업현장에 나가보십시오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사단한테 이번 우리 경길대교 우리 모교 집중훈련은요 남자들이 집중해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 산업인들이요 그래야지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 충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무려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 감난산에 모여서 도대체 뭐 했겠습니까?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뭐 했냐니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 붙잡고 뭐 한 거죠?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답이 나올 때까지 미션이 붙잡혀질 때까지 뭐 했다고요?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로 끝났습니까? 감남산에서 내려와서 사전의 1장 14절에 보니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또 기도에 힘 썼더라 왜? 예루살렘에 내려와 보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까 세상으로 돌아와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답은 아 오직 기도밖에 없다 답 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 썼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뭐죠? 강단 말씀, 메시지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네요 여러분 서미타임을 통해서 정말 이 세 가지로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다라빵의 능력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결국 이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살리는 능력입니다 살리는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입니다 성령이에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뭡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수준, 내 능력 아닙니다 위에서 부터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은요 주셔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권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 되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증인 돼서 뭐 하는 거죠? 살리는 걸 살리는 거 모든 것을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와 후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살리는 능력 주셨다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뭐랍니까? 서밋이라고 합니다 서밋이 뭡니까?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과거를 살려야 됩니다 과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있습니다 과거 과거에 묶여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상태 그러니까 자기 상태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예배 좀 드리고 말씀 붙잡고 내가 여기서 좀 성숙만 하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전도도 나가고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낙심하고 불신하고 힘 빠져버리면요 현장, 전도, 구역 예배 다 내뺑겨 쳐버리고 늘 자기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열두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요 오순절 마가의 달합방 그 사건 이후로부터는요 내 상태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상태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상태에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분 좋은만 하고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때려치워버리고 그거는 묶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기준 나의 기준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의 모든 틀 이 틀을 완전히 살려내요 새 틀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치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마가의 달합방에 바람같던 불같던 그 성령의 역사 능력이 임하게 되면요 내가 보금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기도로 충만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무능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무기력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무응답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이 치유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지금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아예 직장에서 쫓겨났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모든 거래 다 취소됩니다 다 박탈당해요 빈털털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빈털털이 쫓겨난 사람들이 다 모였다니까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려웠습니까? 아니에요 삼천군대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니까요 경제 문제가 싹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이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런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나의 성령 충만을 찾아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과 내용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을 지속하고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성령 충만의 콘텐츠를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시스템 콘텐츠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도 무너지고 영재인 것도 무너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 가정, 경제, 건강 다 무너지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래서 이번 온라인 집중훈련의 최고의 미션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만의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콘텐츠, 시스템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찾고 내 것으로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미션입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나의 갈보리산 1주차의 미션이죠 2주차는 뭡니까? 나의 감남산 오늘 이제 마지막 3주차 미션은 뭡니까? 나의 마가다락방 나의 마가다락방 나에게 임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에 임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누릴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 훈련 반 동안에 반드시 찾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3주차 주시는 나의 미션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3주차 미션은요 나의 무능, 나의 연약, 또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찾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로, 서밋의 존재로 창세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할 만물을 다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존재로,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왜 나는 지금 무능하게, 도대체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가시가 뭡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찾고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션은 뭡니까? 그 속에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는 거예요 콘텐츠, 시스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서미타임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미션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그렇죠? 모든 응답의 시작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오늘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 언약하고 부족했던 초대교회가 마가다라빵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 시간표, 절대응답, 문들이 다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경기 일대교구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역 식구들이 언약의 말씀, 우리 원단의 말씀, 또 이번 주 주신 우리 강단 말씀 또 오늘 우리 훈련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현장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고 또 우리 본당 헌당과 일인일 교회와 우리 교회 주신 미션을 놓고 기도하고 단임 목사님의 또 기중한 세계보험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각 교부 시스템들, 우리 교관인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우리 시스템들 주문을 통해서 지역 모임, 구역 예배, 미션홈, 모든 우리 비대면 사역 시스템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힘있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각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중요한 훈련의 자리에 또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또 마가다라빵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여월에 향해 기뻐하는 그런 복음치유와 또 24 제자의 응답과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강단의 말씀이 실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말씀 성취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예배 현장 또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고 굳건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본당헌당과 1인1 교회와의 미션들이 중단없이 무한도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임 목사님의 모든 세계보험와 사역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성령 충만과 우리에게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교구 시스템들을 붙들어주시고 인약한 성도들 또 장결자들 모든 또 질병 가진 환자들이 치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교구마다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모든 모임 시스템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비록 줌으로 모이지만 그 줌의 온라인 현장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교통이 있게 하시고 현장의 변화 역사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개인과 가정의 모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이 10월 한 달 동안에도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개인 가정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 반복되는 문제들이 치유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한계들 뛰어넘을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 개인과 가정마다 마가다라빵에 임하셨던 오순절날 그 바람같은 불같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차고 넘치고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중요한 온라인 집중훈련 속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집중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근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근본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경기 일대교 우리 지역 식구들이 날마다 복음치유의 은혜 속에서 24 제자의 응답 속에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누림이 되게 하시고 나의 컨텐츠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시스템이 되게 하시고 나의 플랫폼이 되게 도와주셔서 강의 후에 시작되는 서미타임을 통하여서 모든 메시지와 응답들이 개인화되어져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그런 초대교와 같은 사실적인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의 역사들이 각 교구지역인장에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